직계존비속관 거래는 자 뭘로 의심한다? 증여로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하면은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 신고서를 적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란이 있어요. 거기에 배우자면 배우자, 자녀면 직계, 비속, 부모면 직계존속, 형제는 형제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 외우 사람은 타인이다 이런 식으로 적는데 이렇게 적었을 때 매매 신고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에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이건 매매가 아니야. 그냥 증여일 건데 증여로 가면은 아까 무슨 세금이 나오니까? 증여세가 나오니까 증여세가 좀 더 세지 않냐. 그러니까 세금 줄이려고 일부러 매매로 신고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형제부터는 오히려 증여가 이상해요. 그렇죠? 형제 간의 증여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나 배우자 간 증여는 많아도 형제 간의 증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형제부터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거래 당사자가 형제다? 그러면 그냥 그런 것보다 해요. 당연히 그러겠지. 오히려 증여라고 하면 의심을 하는데 매매라고 하면 의심을 안 해요.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은 매매라고 하면 오히려 의심을 해요. 증여겠지. 그래 놓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간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추정이라고 해요. 추정. 간주는 따지지 마세요. 당신이 아닌 줄 알지만 그냥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간주나 의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추정은 의심이라고 해요. 의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심을 안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한 걸로 제가 추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둑놈으로 모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의심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증명하라고요. 뭐 한 사실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뭐 하라고요. 증명하면 그때는 무슨 취득으로 봐줄 테니까. 유상취득으로 봐줄 테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실무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 자식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소명하라고 자료가 날라올 수 있으니. 매매로 신고를 했다면. 아셨죠? 소명하라고 자료가 날라올 수 있으니. 늘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도 아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증여세 공제를, 증여공제를 대포 확대시켰죠. 그러니까 배우자 간 증여는, 이건 시험하고는 관계없어요. 배우자 간 증여는 증여공제가 6억까지예요. 6억까지는 10년 동안 합쳐서 6억까지는 생활비 빼고. 이 생활비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생활비를 한 달에 1억 줄 준다.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사회통념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회통념이라는 게 얼마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세무서 판단이에요. 세무서 판단인데 생활비나 이런 거 빼고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10년 동안에서 6억까지는 그냥 모른 척 해줍니다. 세금 부과 안 합니다. 6억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해요. 그런데 자녀하고 부모 사이에는 얼마일까요? 혹시 알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집을 하나 사줘요. 그러면 이게 증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자녀가 산 걸로 해요. 자녀가 산 걸로. 그러면 이거 자녀가 무슨 돈으로 샀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부모가 사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억까지는 인정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금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가면 원래 기본적으로 5천만 원 되고 거기에 추가로 1억이 되니까 결혼할 때. 결혼할 때예요. 그러니까 1억 5천씩 해서 총 3억까지가 공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번에 나왔던 법이고 개정이 됐던 법률인 거죠. 그건 그냥 알고 계세요. 이번에 새로 개정돼서 나온 내용이니까. 찌댔던지 간에 대가를 증명을 했을 때만 유산 거래로 보고 대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공매나 경매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파산 선고에 의해서 처분이 되거나.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다 어디에서 거래한 거예요? 법원에서 거래한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재산이 경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자녀가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한테 준 거죠? 그런데 임의적으로 준 거예요? 아니죠. 공개 입찰로 인해서 넘어간 거죠. 이건 정상 거래로 인정을 해줘요. 정상 거래로. 그래서 공매나 경매가 나오거나 파산 선고에 의해서 처분이 됐다. 이거 경매예요. 그러면 무조건 무슨 거래로 보시라고요? 유산 거래로 보시고. 또 하나가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유산 거래로 보세요. 물론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서로 재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등기가 되는 것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것들을 뭐 했으면? 교환을 했으면 이미 등기부에 서로 재산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거래로 본다고요. 시험지에 정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면 그게 유산 거래라고 하더라도 뭘로 의심한다? 증여로 의심해서 증여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하지만 대가를 입증을 했거나 또는 경매, 공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또는 교환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유산 거래로 봐서 유상취득세를 내는 거다. 됐나요? 두 번째는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증여예요. 증여. 증여는 글자 그대로 무상취득입니까? 유상취득입니까? 무상취득이죠? 그래서 무상취득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요? 이 단어가 붙어요. 부담이. 부담부가 붙는 게 아니라 부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부라는 말은 더하기라는 소리예요. 부가 한다 그래서 더하기예요. 부예요. 이런 말이 있죠. 채권 중에서 회사채 중에서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사채인데 그 채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부사채라고 그래요. 부담부 증여라는 말은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이 포함된 증여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조건부 증여예요. 여기서 부담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채무입니다. 즉, 내가 증여를 해줄게. 단 조건이 있어. 내 빚 좀 갚아줘. 이 구조죠.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이런 케이스들이 제일 많죠. 부모가 자식에게 건물을 증여를 해줄 때 조건을 걸죠? 내가 죽을 때까지 봉양하면 이 건물 네 걸로 해줄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증여를 했는데 증여해주고 나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보내버린 거나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거나 그래서 소송 걸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부담부 증여예요. 그런데 세법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채무가 들어가 있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아셨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억짜리 건물을 줄 거예요.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빚이 6억이 있어요. 그 6억만 갚아주시면 돼요. 받으실 거예요? 네. 왜? 자, 그러면 10억짜리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10억에 대해서 뭘 내시면 돼요? 그래요. 취득세를 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받는 조건으로 얼마를 갚아줘요? 6억을 갚아주니까 4억에 남죠? 그러면 4억은 여러분들 이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4억에 대해서 뭘 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 내용이잖아요. 제가 칠판에 써드렸던 내용. 그러니까 증여세는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증여로 인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의 개념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억짜리를 받았으니까 10억에 대해서 뭘 내시고 취득세. 취득세는 받은 것에 대해서 내는 거고 증여세는 그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4억에 대해서 내면 되죠. 그러니까 4억 부분은 안 갚아도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공짜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4억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은 그냥 정상적으로 증여로 가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갚아야 되는 그 채무 부분은 갚아야 되니까 공짜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상취득으로 봐야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다. 10억짜리인데 그중에서 채무가 6억이 들어가 있더라. 6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받은 사람이 갚아야 될 돈이 얼마? 6억. 공짜로 남는 부분이? 4억. 그러면은 6억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시면 되고 그 증여취득세를 내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10억 전체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10억 전체에 대해서 내는데 세율이 다른 거죠. 6억 부분, 채무에 해당하는 6억 부분은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나머지 4억 부분은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대신 증여세는 얼마에 대해서 내고 4억에 대해서만 내면 되고 증여세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6억에 대해서 내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나중에 양도소득세 갈 때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뭐가 포함된 증여를 말한다? 채무가 포함된 증여를 말한다.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채무 부분은 갚아야 된다, 안 갚아도 된다? 갚아야 되니까 공짜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유상.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갚아야 되니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안 갚아도 되니까 무산. 됐어요? 네. 그렇게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배우자나 직계준비속관 거래는 증여로 간다. 단, 대가를 입증했거나 경매, 공매, 파산 또는 교환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다음에 부담부 증여는 두 개로 나누자. 채무 부분과 채무를 제외한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채무 부분은 갚아야 되니까 유상거래로 보시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안 갚아도 되니까 무상거래로 보자. 일단 죽은 건 아니니까 증여입니다. 상속 아니고. 아셨어요? 딱 그렇게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